보살이 왜 기분이 안 좋아 보여? 저한테 달리는 악플 중에도 그런 거 있는데요 저거는 공부했다는 애가, 수행했다는 애가 맨 욕하고 그러더라, 성질내더라 지 성질도 못 이기더라, 못 다스리더라 글로 배운 성인, 글로 배운 보살이 미치는 피해죠 글로 배우니까 그런 이상한 생각이 나오는 거야 화 안 내야 성인이다, 이런 식의 이상한, 맘대로 애고가 생각합니다 다른 데서는 나 안 때리던데, 왜 보살은 날 때리지? 이럴 수도 있죠 다른 데서는 험한 소리 안 들었는데 저한테 와서 험한 소리 들을 수 있죠 사람들이 이게 왜 문제인지도 몰라가지고 욕도 못한 경우가 많아요 보살한테는 걸리면 보살한테는 쌍욕을 들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애가 해악을 끼치는지 아니까, 보살은 논어에 나오죠, 인자라야 인자,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는 자라야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 있다 공자님 사상 인자라야 좋아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다 인자가 아니면요 미워야 될 놈을 좋아하고 좋아야 될 놈을 미워하고 개판이거든요 정당한 지적이라도 받으려면 보살 맞나야죠 보살에 대한 오해 좀 턵시다, 이번 기회에 보살은요, 더 성질 내고 더 중생을 대표해서 분노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쵸? 대신에 분노의 기준이 중생이냐 나의 어떤 욕망의 좌절이냐 이 차이가 있죠 똑같이 화내고 탐내고 슬퍼하고 할 수 있어요 모습만 봐서는 얼핏 구별이 안 가요 그리고 오히려 중생보다 더 화내네 이럴 수도 있어요 중생들은 다 잘 사는데 저 양반만 화내네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그 양반만 알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중생들은 잘 되고 있는 줄 알고 자기 욕망만 채워주면 좋다 하고 있는데 보살 성인들은 소시오패스가 아주 난리를 치는구나 하고 열받을 수도 있죠 그런 것도 감안해서 이해해 보세요 안타까운 부모의 마음 딱 좋죠 부모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진짜 사랑해야 화나죠 정신이 없죠 부모가 만약에 자식을 아낀다면 자식한테 뭔 일 생길 것 같으면 화 안 나겠어요? 자식이 지금 자식이 벼랑꽃으로 뛰어가고 있으면 화 안 나겠어요? 남이면요 아예 남이면 남이어도 화나죠 소시오패스 아주 사이코패스 만나면 화 안 내겠죠 저걸 이용해서 나는 어떤 이득을 볼 건가 이걸 생각하겠죠 화 안 내는 놈이 더 보살이냐 이 말이 안 맞겠죠 그 상황에선 저걸 이용하여 세상에 남아보다 일상만 맞겠죠 남님과 맞춰주면 왼이 남은 날 practitioners 악보가 너무 안 나가요 남아를 알려줍니다 남 bikini